다행히 검사님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검사실까지 찾아와서 떠들어대는 건데 어디서 뒷방 늙은이 지금이야 네?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일인지는 법이 밝혀주겠지 더 무너져들이라고 남태형 남태의 함숙진 당신들이 망가져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줄 거니까 날 저러 민영이가 돼달라는 거예요? 어려우시다는 거 압니다 어려우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단 한 번만 아!